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 rc 월성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 남대구 rc에서 1분, 청소산업단지에서 10분,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평생 월세 낼래, 월세로 사옥살래. 자 월성 지식산업센터 언제든지 자산의 분양 문의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상시켜주겠습니다. 자 통영 키즈풀빌라 오늘은 커플동입니다. 자 이 가격이면 정말 그 초급매죠. 자 매매금액 5개, 5개 객실, 3동 커플동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약 1억 5천이었고 건물값도 안되는 매매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외 부수적인 수입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태국 자산부동산 서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KTX 신선학전과 남부대륙철도 노선안이 호재로 받을 수 있는 통영입니다. 자 오늘은 키즈풀빌라의 커플동입니다. 커플동과 갈리실 포함입니다. 창이 대응창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바다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정보 한번 보시죠. 매출이 너무 좋아서 구경물건 정보입니다. 매매금액은 5억, 시동 커플풀빌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경량철관 구조, 근린생활시설 1동도 포함입니다. 포집면적은 300평이고 건물충수는 2층까지입니다. C타입이며 복층 스파룸과 최대 4인이 가능합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화장실, 에어드레스, 2층에는 킨베드와 스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주관리실은 19평에 인테리어하면 사용 가능하고 복층도 가능합니다. 객실은 5개 있고, 최대 2인은 4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있으며 올해 연매출은 1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초급매죠. 주차는 10대 이상, 그리고 중공기차는 18년 6월 25일에 했습니다. 난방 방법과 우수 방법은 LPG 가스보일러고, 불공급 방법은 상수도입니다. 현재 이 가격은 건물값도 못하는 물건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 특별한 기회, 5억입니다. 한동이. 자, 커플동 바로 보러 가시죠. 인테리어과 세련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 창이 커서 뷰가 나오는 것 같네요. 복층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모두들과 세련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스파를 갖추고 있죠. 침실 바로 옆에 스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이렇게 제일 핫한 공간인 것 같네요 소파 공간 침실 바로 옆에 스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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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